별피엠에서 더블유까지 별피엠 더블유 언제나 님 김채선 갔습니다 나의 님 불꽃처럼 뜨겁게 살다가 사랑과 추억 그리움이 흐르는 일곱 통로를 남겨두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상합니다 그가 떠나면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는데 어제의 산과 나무와 하늘 높은 건물과 심지어 사람들까지 모두 그대로입니다 단지 사랑하는 나의 인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의 모든 것은 오늘의 모든 것으로 다시 존재하지만 나의 인만이 나의 인만이 어제의 님일 뿐 물기어린 눈을 들어 쳐다보니 밤하늘은 바다가 됩니다 바람이 파도처럼 일렁이며 하얗고 커다란 구름을 재촉하여 휘몰아 갑니다 어쩌면 구름이 흘러가는 저 너머 어딘가에 나의 인만이 꼭 있을 것만 같습니다 어디 계세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대답 대신 한 줄기 빛이 큐피드의 화살처럼 내 심장에 꽂힙니다 내 심장에 꽂힙니다 아이머 publisher 제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no8 요런 예를 들어 내 mistakes 리스 제공"- tasty